용용이가 부산에 살고 있는 관계로 팬미팅을 부산 주변에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기어이 끝끝내 경기도에서 팬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경기도에서 팬미팅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많은 관심과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주아주 감사합니다. 5월 6일 월요일 우리끼리 키즈카페 용인광교 1호점에서 10시부터 입장 가능하며 11시부터 용용이와 키즈쇼를 진행하고 12시부터 용용이 사인회를 진행하며 13시까지 공간을 대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소는 광교파크프라자 2층에 있어서 광교파크프라자 지하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 걱정 없이 오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팬미팅 입장료도 남녀노소 불문 만원입니다. 오셔서 용용이도 만나시고 사인과 사진도 남기시고 키링도 저렴하게 구입하시면서 재미있는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5월 6일 월요일 우리끼리 키즈카페 용인광교 1호점에서 10시에 만나요.